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영어 1강에 3번 지문 시작합니다. My name is David Lee and I'm a third year chemistry major at Arizona State University. 나의 이름은 David Lee입니다. 그리고 나는 3학년 chemistry, 화학이란 뜻이죠. 화학 major, 전공자란 뜻이죠. 물론 전공하다 또는 전공이라는 뜻도 있는데 우선 전공하는 학생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3학년 화학 전공자입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While 주어 비동사 생략되고 현재 분사 온 형태입니다. 범하는 동안에 라는 뜻으로 쓰였죠. 여기에 I was가 생략된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complete, 끝마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이죠. 이제 끝마치는 동안에 그리고 both A and B가 왔습니다. A와 B 둘 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introductory는 입문의 이런 뜻입니다. 물론 뭐 도입의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입문의 뜻이고 upper level은 상급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이 나의 입문 그리고 상급 과제를 소활동을 모두 둘 다 끝마치는 동안에 I have developed, 나는 키워 왔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 썼고요. 키워 왔습니다. A passion 열정을 의미상 단어 알아주면 좋겠죠. 명사로 열정 이란 뜻이고요. 유의어로 enthusiasm 알아놓으시고요. 열정 이란 뜻입니다. 나는 키워 왔습니다. 열정을 뭐에 대해? for science 과학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동사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동사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동사 왔습니다. 그리고 extremely ly가 와서 매우 극도로 이런 뜻이죠.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be interested in 하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pursuing 추구하는 것에 그리고 의미상 알아놓으세요. independent 같죠. 자 원래 dependent가 의존적인 뜻인데 앞에 in이 붙어서 독립적인 뜻으로 쓰이죠. 이 독립적인 연구를 해내는 것에 as 뭐뭐로써 전치사죠. 그리고 undergraduate graduate 하면 졸업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아시죠? graduate 명사로 졸업생 이란 뜻도 있고요. undergraduate 하면 이 학부생입니다. 졸업하지 않고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 학부생을 말합니다. 학부생으로서 다시 한번 보면 내용을 보면 내가 나의 입문과 상급의 이 수업 활동들을 끝내는 동안에 나는 키워왔습니다. 열정을 과학에 대해 그리고 현재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립적인 연구를 해 나가는 것에 추구하는 것에 학부생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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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학부생 juste